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시기네 장수TV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무시기네가 우리 사회 류필립과 함께 명불허전은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이 소래포도 왔는데요. 날씨가 좀 흐리네요. 자, 2023년 1월 15일 일요일 소래포도 재래의시장의 수산물 시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붉은 글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소래포구 재래시장 한번 구경해보실까요? 자, 함께 가시죠. 네, 가보시죠. 아, 여기 굴비가 많이 나왔네. 이것도 보리굴비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국내산 조개예요. 아, 이 조개는 얼마예요? 이게? 3만원. 아, 여기가 3만원. 요것도, 요거는? 그거는 이제 큰 거 5마리 3만원. 아, 요거는 5마리 3만원, 요거 장대 요거는 2만원, 칼시포가 요렇고, 지금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요런 가자미 같은 것도 잘 저게 배가 드시면 좋겠네. 명절이니까, 이런 게 이제 많이 팔리겠네. 요런 건 얼마입니까? 네, 10마리에 3만원 드립니다. 10마리에 4만원. 3만원. 3만원. 아, 요것도 3만원. 네네. 아, 요거는 제사상에 올리면 좋겠네, 요런 거. 예, 예. 예, 그러네요. 아, 요거는 제사상에 올리면 좋겠네. 칼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다보면, 여기도 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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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43. 여쭤봐요. 꽃게가 왔어요, 꽃게가. 꽃게가 왔어요, 꽃게가. 꽃게가 왔어요. 꽃게가 왔어요. 네, 꽃게가 방금 왔어요. 마지막 꽃게예요. 갈딱 갈딱 사면 마지막 꽃게. 야, 물었다야. 아, 물었게. 물지 말해. 물지 말해. 그거는 얼마요? 오늘 앙게는 3만 5천원이에요. 앙게는 3만 5천원. 숙회는 2만원짜리나 무침용 있고, 신용 제일 좋은 거는 2만 5천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상냥하게 가르쳐 드렸죠? 아니, 그래야 시집도 빨리 갈 수 있지요. 시집 빨리 보내고 싶어요. 야, 하하하하. 아, 사랑꽃게가 아주 오늘은 좀 와 있네요. 네, 네. 이거는 얼마예요? 2만 3천원. 2만 3천원. 2만 3천원. 2만 3천원. 아, 숙게네요? 네, 네, 네. 앙게는 뭐? 앙게는 3만 2천원. 아. 다 알았어요, 이제. 이거 알지. 3만 2천원, 3만원으로 길어요. 앙게는 3만 2천원인데, 3만원으로 길어요. 네. 살과 알이 찼나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살 한 개는 살이 별로 없습니다. 요렇게. 네. 살과 알이 찼나 봐요. 요거는 진짜 좋은 거에요. 1만 8천원. 네, 1만 8천원. 이거는 산 게 금냉 들어간 거예요. 근데 1만 8천원은요? 네, 좋은 거에요. 걔는 엄청 더. 좋은 거에요. 많이 싸게 주시네요. 네, 네. 이건 2만원짜리인데, 저희가. 그래서 1만 8천원. 아, 지금 세일입니다. 네. 무조건 자르면 알이 이렇게. 알이 이렇게 나오죠? 아, 이렇게. 좋습니다. 네. 요거는 B급. 1만 원. 요거는. 아, 요거는. 1만 원. 알이 없는 거. 알이 없는데, 요거는. 알이 조금 있는데. 조금은 있어요. 요거는 그냥 1만 원에 세일하는 거에요. 요것도 1만 원. 요거는. 아, 똑같이 1만 8천원짜리. 물건이 달라요. 물건이 다른데요. 네. 요 집에는 제가 확실하게. 어, 실명을 가지고. 만약에. 살이 없다든지. 알이 없다든지. 만 8천원짜리 샀는데도. 알이 없던. 살이. 요거는 좋아해요. 잘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입고와요. 색깔이. 상기 있는거예요. 요게. 요 색깔이 감색깔 요게 제일. 제일 좋은거에요. 요게 대학생. 저거 뭐야. 한 17, 18살 정도. 사람으로 치면 팔팔 할 때구요. 그렇지. 요것보다. 이젠. 혈안색은.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요로케.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게 지금 감색이죠. 이렇게 나오는 빛깔을 나중에도 요런 빛깔을 사세요. 요게 지금 제일 왕성한 18살 정도 왕성하게 힘이 쏟는 계랍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맛있습니다. 25살 25살 나는 18살이었는데 25살 그럼 내가 잘 못 났네 25살입니다. 미안합니다. 잘 모르고 막 해가지고 요거는 B급이에요. 만원 요거는 산게 얼린거에요. 산게 들어간거는 18,000 요거 산게도 18,000 요거는 어제 들어가요. 산게 죽으면 다 냉동 죽으면 다 냉동 들어가요. 이렇게 죽잖아요. 3,000원짜리 18,000원 요거는 살이 있어요? 많죠. 살이 많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블랙타이거 블랙타이거는 요거는 28,000원 아직까지도 가지고 그대로고 요거는 15,000원 18,000원짜리인데 세일해서 15,000원 상금 8,000원 3kg은 2만원 3kg은 2만원 2만원 얘는 일제예요. 요거는 2만원 일제는 뭐죠? 일제 12,000원 2만원 소라 요거는 요거는 모시조개 아니 아니 요거는 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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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요거는 7,000원 3kg은 2만원 3,000원 네 요거는 요거는 소라 18,000원 국산 암소라 참소라예요 18,000원 밥 오징어는 만원이야 만원 15,000원 2만원씩입니다 큰 거네 됐잖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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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택배가 됩니다 여기 모든게 다 택배 됩니다 겨울이니까 요거 강어 이거 방어죠? 네 근데 방어하고 또 방어 비슷한게 있다던데 그거는 뭐예요? 90 90 90 이게 올지도 않죠 아 똥똥한건 방어 아 요렇게 배가 쏙 들어가고 홀쭉한거는 부실이고 요렇게 배가 나오고 통통한거는 방어해요 사실 때 잘 아시고 사세요 나도 지금 알았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부실 요것도 부실 아 딱 등짝을 본긴 알겠네 진짜 이건 똥똥한게 홀쭉한게 요거 지금 파 없고 요거 비입띠 아니고 아 기름기를 많은걸 좋아하시면은 방어를 드시고 기름기가 싫으신분은 부실이를 드시래요 나도 오늘 알았습니다 요런거는 얼맙니까? 로미는 35,000원인데 3만원씩 필요해요 아 요거는 3만원 요거는요? 방어도 필요해 3만원이고 방어도 키로에 3만원 2kg 이상은 35,000원 2kg 이상 되는거는 35,000원 찰강어 찰강어 키로에 4만원 아 맛있더라구요 키로에 4만원 키로에 4만원 아 요런거는 다 키로에 4만원입니다 자연산 2마리 아 자연산은 저렇게 바닥이 하얗습니다 네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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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기네도 인원해 우리 사장님 요게가 20호입니다 20호 여기 오시면은 아마 장수축을 이야기하고 오시면은 더 잘해드릴께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드리고 매운통들이 한개라도 더 드릴겁니다 요렇게 다 있습니다 또는 우럭도 있고 우럭도 요즘 자연산인데 3만원 요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냉동꽃게가 1kg에 왜? 냉동꽃게가 요즘은 좋아 2kg 15,000원 요거는 1kg 15,000원? 아니요 이거는 18,000원 25,000원까지 아 요거는 25,000원까지 요거는 18,000원 요거는 18,000원 제가 저번에 본거 이거는 23,000원 23,000원 요거는 요거는 한 마리 10kg짜리인가 5kg 5kg짜리가 12,000원 조금만 내리겠네 내리기는 홍가람이 요게 3kg 이만이죠 요거는 15마리 많아 고맙도 고맙도 많아 고맙도 요거는 꽁꽁 이렇게 10월개에요 이게 가을개 요렇게 어려갖고 요게 알과 살이 꽉 찬거 요거는 2만 얼마? 25,000원 요거는 25,000원 25,000원이에요 어렸어도 그만큼 살과 알이 꽉 찼대요 은석이요 요렇습니다 저녁 명절을 전후해서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해요? 2만원이요 2만원이요 가부중이가 요기 3마리에 2만원 2만원씩 고등어가 생고등어도 있습니다 고등어 많으면 2마리 예 요것도 많은이에요? 요거 민어는요? 2년은 지금 3만원 3만원? 아 3만원 요것도 만원 요거는 2만원 삼치는 2만원 생물삼치가 2만원입니다 이렇게 갈치도 생물갈치 때깔이 이렇게 정갈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낙지가 행사가 된 만원씩 만원씩 네 만원씩입니다 낙꾸미도 1만원에 만원씩 7마리 8마리 7마리 8마리 이게 만원입니다 기절쥬꾸미 아니요 얘는 언양쥬꾸미 요거 하나 더 들어 줍니다 아 요거는 2만원 요거는 만원 요거는요? 음 요것도 만 아 만원 요거 가자미는요? 요거가 아 만원 이거 만원 야 만원 싸다 다 이명수 공태 요거는 2만원이에요 15,000원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여기 소래포구 재래시장 안에 한번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명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상품권이 5만원에 2만원씩 상품권을 주는 집도 있네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해를 떠니깐 5만원씩 떠니깐 2만원 상품권을 줍니다 부지런히 상품권 주실 때 와서 많이 사서 맛있게 드세요 또 안주는 집들도 있습니다 주는 집들도 있고 와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명절 선물로 나라에서 주는 거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신인의 상품권 우리가 소래포구 재래시장 안에서 물가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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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